메르스 이렇게 대처합시다. 메르스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급성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중동지역에서 발병했던 신종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선 감염 환자와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중동지역을 여행했거나 감염 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메르스 핫라인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팔로 입을 가리고 사람이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며 물과 비누를 사용해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의심 증세로 병원에 내원할 경우 병원 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고 격리 대상자의 경우 주거지를 떠나 외부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르스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방문을 계속 일어나를 접촉한 언젠가